안녕하세요.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판례를 동화처럼 들려주는 판례동화, 이번 이야기는 억울하지 않지만 억울함을 풀리게 된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판례링, 해설은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허구로 구성한 것입니다. 한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파리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형사사건을 의뢰받고 구치소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납니다.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면서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에게 제발 좀 꺼내달라고 말합니다. 변호사는 기록을 열심히 보지만 무죄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3억 원을 회사에 돌려주면 형을 좀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찾아가 3억 원을 돌려주자고 합니다. 피고인은 에구 제가 3억 원이 어디 있어요. 먹고 죽을 여기도 없는데 누나한테 한 7천만 원 정도는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변호사는 7천만 원 정도로는 가명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누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회사 측에게 미리 말을 해두고 7천만 원을 입금한 다음 바로 돌려받고 얼마 있다가 입금해서 바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입금한 거래 내역을 만든 후 입금 내역만 재판부에 제출하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가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피고인의 누나는 변호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은행을 찾아갑니다. 2018년 5월 18일경 7천만 원을 회사 계좌로 이체한 후 곧바로 회사로부터 7천만 원을 반환받습니다.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2018년 5월 24일 5천만 원 5월 30일 3천만 원 6월 1일 2천만 원 6월 7일 6월 14일 6월 26일 6월 29일 이렇게 돈을 입금했다가 회사로부터 곧바로 돌려받습니다. 실제로는 회사에 입금된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의 누나는 이렇게 입출금한 것 중 입금한 내역에 입금확인증 8장을 모아서 변호사에게 줍니다. 변호사는 3억 5천만 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거래 내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으니 피고인이 가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형을 가명받고 출소합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실을 포착하고 변호사를 증거 위주로 기소합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변호사가 실제로 돈을 반환한 것도 아니면서 반환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주작하여 증거를 위주했다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합니다. 변호사는 막다른 길에 몰립니다. 유죄가 되면 최소 5년 이상 변호사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28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증거 위조가 아니고 자료 그 자체가 허위일 때만 증거 위조가 성립한다. 변호사가 제출한 3억 5천만 원 입금 내역서는 그 자체는 작성 명의자, 허위 내용, 작성 일자 등은 전혀 위조된 게 아니다. 변호사가 반환받은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일 뿐 입금한 내역 그 자체는 허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호사는 기사 회생하여 무죄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억울하지도 않은 변호사의 억울함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법리상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변호사가 들려주는 판례동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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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